정사 풀섭해서 귀뚜리가 구성지게 운다. 반드란 장독 위에 푸른 달빛이 미끄러진다. 엄마, 얘기 하나 해줘서. 야, 엄마. 한실댁에 팔을 베고 누워서 용해가 조른다. 내가 얘기할 줄 알아야 돼. 아무거나 하나 해줘서. 엄마, 잠이 안 와. 다 큰 게 왜 저럴까? 아, 저 얼둥아기 좀 봐. 옆에 앉았던 용빈이 놀려준다. 치, 성관 안 그랬나 뭐. 그래, 그래. 이야기 하나 할게. 옛날 옛적에 이야기가 대하기를 짊어지고 빈기 산천을 넘어가니. 아이, 싫어, 싫어. 용해는 한실댁에 가슴을 툭툭 친다. 그럼, 하나만 할게. 더 해달라 카지마라. 한실댁은 다짐을 하고 나서. 솔은 총총 잔솔밭에 악의 동창 둘러놓고 배옥 같은 저 배 등에 금화동을 품에 품고 어허, 잠이 과히 들어 임 온 줄을 모르는가. 개명산 개명월이 부모보다 반갑소다. 그건 무슨 노래입니까, 엄마? 옛날에 어떤 사람이 과거를 볼라고 서울로 갔더란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각시가 애를 뵈서 차도밥 같은데 어찌나 시어머니가 독하든지 막 애를 낳으라고 하는데 꾀병한다고 물뚱이를 주면서 물기로 오라 하더란다. 그래서 각시는 할 수 없이 뒷산으로 올라가서 소나무에다가 치마를 둘러놓고 애를 낳았더란다. 그때 서울서 서방님이 돌아와서 각시 어디 갔느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 말이 물 기르러 갔다 카더래. 그러자 마침 보름달 떠오르는데 잔솔밭에 흰 치마가 너블너블 하더란다. 서방님이 가봤더니 아이를 배 등에 얹어놓고 너무 칩어서 얼어 죽었더란다. 개명월 개명월이 부모보다 반갑소다 하는 소리는 개명월이 각시 있는 곳을 가르쳐 주더라는 뜻이겠지. 옛적에도 그런 부부의 정분이 좋은 사람이 있었던갑더라. 용혜는 어느새 코를 굴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 얘기밖에 모르신가 봐요. 용빈이 싱글에 웃는다. 용빈이 어렸을 때도 한실댁은 그 얘기만 들려주었다. 슬픈 노래제. 옛적 사람들은 와그리 숫대던고. 어머니는 숫대지 않은데 그렇죠. 내 삶 뭐 그럴 처지나 돼야지. 사랑해서 김약국의 기침소리가 들려온다. 늦었어요. 어머니도 주무시서. 운이야 네도 자그라. 용빈은 뒤뜰에 있는 방으로 돌아왔다. 용란은 벌렁 나자빠져 있었고 용옥은 열심히 술을 놓고 있었다. 용옥아 불 끄고 자자. 눈이 씌어서 잠 못 자겠다. 용란이 짜증을 부린다. 그러나 용옥은 바늘에 수실을 꿰면서 들은 채도 안 한다. 가시나 아가 귓구멍에 속해를 틀어박았는가 봐. 후닥닥 일어나더니 전등을 탁 꺼버린다. 방문에 쳐놓은 발 사이로 푸른 달빛이 확 밀려들어왔다. 용옥은 아무 말 없이 수트를 걷어놓고 옷을 갈아입더니 가만히 자리에 들었다. 용빈은 옷을 입은 채 용옥이 옆에 누웠다. 용옥은 곧 잠이 든 모양이다. 숨소리가 고르다. 그러나 용빈과 용란은 눈을 감았을 뿐 잠이 든 채 하고 있을 뿐이다. 안체에서 기둥시계가 열한 번 울렸다. 용란이 꼬물거리기 시작한다. 그는 몸을 새그머니 일으켜 용옥과 용빈을 기우시 들여다본다. 그리고 고개를 들려니 귀를 기울인다. 사랑해서 김약국의 기침소리가 들려왔다. 용란은 베개 위에 얼굴을 얹고 푹 한숨을 내쉰다. 또다시 김약국의 기침소리가 들려온다. 도깨비 사냥을 하려고 저러나. 참네. 용란이 혀를 두들긴다. 용빈은 눈을 감은 채 슬그머니 웃는다. 기침소리가 멎었다. 용란은 속치마 위에 모시적상을 걸치고 발을 걷었다. 그림자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나간다. 용빈도 슬며시 일어났다. 그리고 역시 발소리를 죽이며 용란의 뒤를 밟는다. 흰 속치마에 흰 모시적쌈이 뒷문 곁으로 바싹 다가섰다. 용란아. 용란이 발딱 돌아섰다. 달빛이 싸하고 소리를 내듯 용란의 얼굴 위에 쏟아진다. 어디 가니? 어디 가믄? 니가 뭐 할라노? 궁지에 물린 고양이의 발톱같은 목소리다. 그의 눈동자도 고양이의 눈동자였다. 그만두는 게 어떨까? 타이르는지 조롱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연씨 같은 년아. 매구처럼 잠 안 자고 남의 뒤는 왜 밟노? 형에게 막은 연자를 놓건만은 용빈은 매구라는 말에 절로 웃음이 나온다. 그만 방으로 들어가자. 앞뒤 일을 좀 생각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되지? 흥! 알면 알았지! 용란의 짙은 눈썹이 그늘져서 눈이 꺼묻꺼묻하다. 모시적산 밑에 젖가슴이 핥닥거린다. 그래 한돌이한테 시집 가겠단 말이지. 우리 집 머스마한테 말이야. 흥! 누가 시집간다고 했나? 그럼 왜 이 한밤중에 산에서 만나는 거야? 만나거나 말거나 비싼 밥 먹고 웬 걱정고? 아부지가 그냥 둘 것 같아. 망측스럽다고 생각 안 해. 흥! 니는 와 홍섭이하고 만나노? 니나 마찬가지 아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귀머거리를 잡고 얘기를 하나 내가. 딱했다. 그러나 용란은 용빈의 말 따위는 귀담아 듣고 있지도 않았다. 그는 어떻게 떼놓고 나갈까 하는 궁리뿐이다. 그는 용빈을 쳐다본 채 손을 뒤로 가져갔다. 문고리를 잡는다. 정 그렇다면 아버지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구나. 아버지가 아시면 한돌이를 죽여버릴지도 몰라. 불쌍하지 않아. 말만 했다 봐라. 쇠를 잡아 빼빌리기다. 용란은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그러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뒷문을 열어져쩌뜨리고 달아난다. 용란아! 용란은 허연 종아리로 치마를 걷어하며 뛰어간다. 용비는 축돌 위에 주저앉는다. 우두커니 하늘을 올려다본다. 기어이 잡으려면 잡을 수도 있는 일이다. 집안 식구들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혼자서 감당하고 싶지만 어려운 일인 것을 용비는 깨닫는다. 밭은 기침소리가 났다. 용비는 긴장하며 일어섰다. 단장을 든 김약국이 앞에 우뚝 서 있었다. 아, 아버지, 아직 안 잤느냐? 더워서요. 더워서요. 바람 쏘입니다. 김약국은 열어져 뜨려 놓은 뒷문에 눈을 주었으나 아무 말이 없다. 아쉬웠구나. 아쉬웠구나. 용비는 황황히 빛나는 김약국의 눈을 주시한다. 들어가서 자거라. 잠긴 물처럼 고요한 목소리다. 아버지도 주무시지요. 김약국은 대답 없이 단장으로 밤만 열린 뒷문을 밀어붙이며 나간다. 야단 났다. 용비는 몸을 숨기며 김약국의 뒷모습을 살핀다. 그는 단장을 휘두르며 용란이가 간 곳으로 쏜살같이 올라간다. 용비는 그 뒤를 밟는다. 솔밭길을 내달리며 김약국은 눈앞을 가리는 솔가지를 단장으로 내리친다. 큰 바위에 가려진 무덤가 잔디 위에 달빛이 한빡 쏟아져 있다. 김약국은 그곳까지 가더니 우뚝 멈춘다. 용비는 얼른 나뭇가지 사이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머리만 내밀었다. 김약국은 한 손으로 눈을 가린다. 비실비실 뒷걸음질을 친다. 그러더니 펄쩍 주저앉는다. 용비는 앞으로 나갔다. 그리고 또 나뭇가지의 몸을 숨기고 목을 뽑았다. 하! 두 손으로 얼굴을 확 가린다. 눈앞이 아찔하고 쓰러질 것만 같았다. 마치 두 마리의 야수처럼 용란이와 한돌이는 두려움도 스스러움도 없이 본능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달빛이 쏟아진다. 쏟아진다. 망할 것! 망할 것! 용비는 달아나려고 했다. 발이 땅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는다.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 한참 만에 그들은 지친 듯 서로 마주보고 있다가 바위 옆에 벗어던져둔 옷을 끌어당겨 입는다. 김약국은 단장을 들고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비 오듯 땀이 흘러내린다. 단장이 허공에 떴다. 한돌이 얼굴을 싸며 푹 쓰러진다. 용란은 선불 맞은 암호랑이처럼 흰 속치매를 너플거리며 신발을 벗은 채 솔바스 아이를 뛰어내려간다. 연거푸 한돌이의 머리를 내리치던 단장이 두동강이 나서 날았다. 이를 악물고 신음하던 한돌이는 피가 줄줄 흐르는 얼굴을 들었다. 어르신 살려주이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흑흑 흐느껴 운다. 김약국은 그를 내려다본다. 가거라 어디든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용빈은 김약국에 앞서 집으로 돌아왔다. 어디로 도망친 줄만 알았던 용란이 이를 뽀도독뽀도독 갈면서 방에 도사리고 앉아있었다. 그는 용빈을 보자 확 덤벼들었다. 이년아! 니 죽고 나 죽자! 망할 것! 용빈은 그를 뿌리쳤다. 그러나 그는 다시 세차게 덤벼들었다. 달 일로 바쳤다. 니년도 홍섭이하고 붙어먹어놓고 응? 용빈의 커다란 손이 용란의 뺨을 친다. 응? 용란은 아우성을 치며 용빈의 팔을 물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인고! 이 소동에 잠을 깬 한실댁이 쫓아왔다. 참모 박씨와 여문이도 일어났다. 용욱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들이며 울고 있었다. 사랑해! 아버지 일어나시겠다! 이 야밤중에 우사스럽게 무슨 망측한 짓이고! 용빈아! 와그라노! 용빈은 손등에 옥도전기를 바르며 한마디 대답도 없다. 용란은 눈에 불을 켜고 시근거리며 연방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애인 한돌이는 종적을 감추었다. 그 후 용란은 광망한 것처럼 날마다 패악을 부렸다. 김약국의 매질도 소용없고 한실댁이 가슴을 치며 너랑 나랑 그만 죽자고 서둘러도 별 수 없었다. 김약국만 밖에 나가고 없으면 그는 용빈에게 덤벼들었다. 눈이 새파래지고 이빨을 드러내며 덤벼들었다. 용빈의 얼굴에는 손톱 자국이 나고 팔뚝에는 이빨 자국이 났다. 용란은 슬퍼하지도 않았다. 새끼 밥도 꼭꼭 먹었다. 용빈이 김약국에게 일러받친 것이라고만 믿고 있는 그는 지치지도 않고 유일한 전투 목표인 양 용빈에게 폭행을 감행하는 것이다. 죽이지도 못하고 적을 어짜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어. 한실댁은 목 놓아 울기도 했다. 온 동네에 소문이 나서 난 부끄럽던 일은 이제 약과였다. 용란의 비행을 족치는 일보다 도리어 그의 광증에 식구들이 몰리는 판국이다. 용빈은 방학이 끝나지 않았으나 서울로 가리라 작정하였다. 그는 짐을 꾸려놓고 목사관으로 찾아갔다. 힐러 목사에게 간단히 인사를 하고 그는 케이티 양이 살고 있는 목사관 위로 올라갔다. 케이티 양은 뜰에 놓인 등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다. 하늘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다. 오 용빈이 케이티는 다정하게 용빈을 맞이하며 책을 덮었다. 푸른 눈에 푸른빛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연회색 머리칼에 얼굴은 붉다. 서른이 훨씬 넘은 노처녀다. 용빈은 그와 마주 앉으며 선생님 내일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왜 아직 방학이 남았는데 오 그 얼굴 상처가 났구먼 용빈은 한 손을 들어 감추려다가 쓰게 웃어버린다. 왜 그랬어 케이티도 느끼는 바가 있어 입을 다물었다. 선생님 용빈은 영어로 말했다. 응 말해봐 케이티도 영어로 대답하였다. 제 얘기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고 말고 용란에 관한 일 선생님도 알고 계시죠? 케이티는 침묵한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여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일까요? 케이티는 용빈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그렇지 않다. 대답은 한참 만에 돌아왔다. 타락의 구렁창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회개하여 승천한 여자들은 많아요. 우리 용란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도록 해요. 케이티는 덧붙였다.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마침 한여가 마실 것을 가지고 왔다. 얼음을 띄운 시원한 칼피스였다. 용비는 갈증을 느끼던 참에 그것을 한 모금 마셨다. 케이티 선생님, 회개를 한다는 건 양심이 있는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용란이에겐 그게 없습니다. 그는 울지 않아요. 수치심도 없고 슬픔도 없단 말이지. 케이티는 약간 눈살을 찌푸렸다. 예,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도 없는 것만 같아요. 동물이 자기 먹이를 빼앗겼을 때 포악해지는 그런 노여움뿐이에요. 원시인의 상태라고나 할까요? 본시인의 인간들이란 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 말은 말하는 용빈 자신의 마음을 찔렀다. 그 여자는 사랑을 느끼기보다 본능에 움직였어요. 거기 대해 모욕을 느끼기보다 신선한... 아, 표현할 수가 없군요. 바보처럼 천진한 그의 인간성에서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용빈은 표현 부족한 자기 말, 아니, 그보다 처녀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고통을 느끼는 듯 하였다. 표현할 수 없다고? 케이티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청초한 처녀가 인간의 성문제를 대담하게 말하고 있다고 케이티는 생각하였다. 용란은 한돌이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남자일 경우에도 아마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용빈은 자기가 한 말에 스스로 대답하듯 고갯짓까지 하였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육체에다 영혼을 주셨는데 그 여자는 악덕을 악덕으로 알지 못하고 수치를 알지 못하고 더욱이 사랑이 뭔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케이티 선생님, 전 그 여자에게서 때때로 천사와 같이 순진한 걸 느껴요. 그건 웬 까닭일까요? 용빈은 아까 하던 말을 되풀이하였다. 평소에 대범하였던 그의 어깨는 감정이 물결치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 여자의 더러운 습성이 깃든 모습 속에서 전 더러운 걸 느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그 미모의 탓일까요? 악과 선은 언제나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신이 악을 악으로 알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여자를 두들겨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가늠을 범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며 우리가 보는 사실일 뿐이에요. 그 여자는 몰라요. 자연 속에서 어떤 생물이 자라나듯 그 여자는 다만 존재해 있을 뿐입니다. 그 여자가 어떤 가장 유치한 정도라도 신비를 느꼈을 것 같습니까? 용빈은 흥분하기 시작하였다. 영혼과 육체를 같이 주지 않고 본능과 육체만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여자를 벌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 여자에게 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모르니까요.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예요. 어머니예요. 그리고 우리들이에요. 용빈은 눈을 내리깔았다. 용빈은 회의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케이트 선생님. 저의 신앙은 지금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에 있습니다. 용빈은 더욱더 눈을 내리깔았다. 주님께서 시련을 주시는 거다. 용란의 영혼도 차츰 일깨워질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어. 용빈은 눈을 들지 않았다. 어느새 어둠이 와 있었다. 용빈은 케이트에게 하직을 하고 나섰다. 용빈은 어둠 속에서 자기 뒷모습을 응시하고 있을 케이트의 눈을 생각하였다. 케이트 양을 찾아갔을 때 용빈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생각한 건 아니었다. 흥분을 했었구나. 케이트는 뭉글뭉글 피는 마음의 안개를 거둬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용빈은 자기의 의혹을 털어놓음으로써 얼마간의 안정을 얻을 수 있었다. 숲 속의 오솔길을 더듬어 내려간다. 밤이 되어서 그런지 가을처럼 소슬한 바람이 분다. 용빈은 벼랑간 얼굴을 가린다. 강한 빛이 얼굴에 집중되었던 것이다. 용빈이! 깜짝이야! 놀라지 않아! 하하하하! 미안 미안! 홍섭이 껄껄 웃어져 친다. 집에 들렀더니 목사관에 갔다고 하길래 전지 가지고 왔지. 홍섭은 전지를 껐다. 왜 끄는 거야? 길이 나쁜데. 좀 앉았다 가지. 홍섭은 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는다. 집에 가서 얘기해. 왜? 왜든지. 겁이 나는군. 그래, 겁이 나. 형도 매구귀 신들렸다 할까봐서. 앉아. 여기. 달은 없어. 용빈은 부스스 앉는다. 내일 정말로 서울 가나? 응. 왜? 집안이 좀 조용해져야겠어. 내가 가면 용란이도 잠잠해질 거야. 하, 여장군도 무색해졌군. 하하하하. 어릴 때부터 친구인 그들 사이의 말버릇은 소홀하다. 문학의 소양이 다소 있는 홍섭은 언젠가 중학 시절에 시를 한 편 써서 용빈에게 보낸 일이 있었다. 그 식구절 속에 여장군의 늠름한 기품을 지닌 나의 마돈나요라는 말이 있었다. 그 유치한 표현을 용빈은 도리어 사랑하였다. 그 후에도 가끔 홍섭은 용빈을 여장군이라 불렀다. 아까 길에서 태윤일 만났지. 뭐라고 했어? 아무 말 안 하더군. 그 사람 언제나 내게 적의를 품고 있으니까. 홍섭은 적의라 하지만 실상 태윤은 홍섭을 멸시하고 있었다. 그것을 용빈은 알고 있다. 태윤의 말로는 홍섭이 소심한 사나이요, 의지가 박약한 사나이요, 거기 반비례로 야심이 강한 사나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배신형을 면치 못할 위인이라는 것이다. 오빠는 괜히 그러셔. 그분 아버지에 대한 선입감이여요. 그인 나이브한 사람입니다. 용빈이 항의했을 때 나이브한 것만은 사실이다. 나쁜 뜻에서 말이야. 게다가 품행이 방정한 예수쟁이의 전형을 갖다 붙였으니 언밸런스지 뭐야. 충분히 교활하거든. 그 말에 대하여 용빈은 공명도 반발도 하지 않았다. 그는 누가 뭐라건 홍섭을 사랑했던 것이다. 서울서 오니까 혼인 말을 아버지가 하시더군. 홍섭은 전지를 만지작거리며 말하였다. 나도 아버지한테 그런 말 들었어. 어떻게 생각하나? 졸업을 해야지. 후 명년에 후 명년이면 어때? 내가 스물셋, 홍섭이 스물넷 늦지 않아요. 늦지는 않지만 어쩐지 불안한데 용란의 일도 있고 용란의 말을 하셔 그야 하지 그래서 겁이 나나? 귀찮거든 귀찮담은 결혼해도 마찬가지야. 용빈이는 언제나 여유있는 말만 한다. 애정이 약한 탓일까? 흠 당신의 의지가 약한 탓이겠지요. 용빈은 경어를 쓰면서 웃는다. 내려준다. 자, 그럼 일어나요. 서울 가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용빈은 일어섰다. 그러나 같이 일어나는 채 하다가 홍섭은 용빈을 잡아 끌었다. 놔요. 용빈은 소리쳤으나 홍섭은 용빈의 흔드는 얼굴 위에 키스를 한다. 용빈은 그를 밀어붙이고 어둠 속에서 그를 쏘아보더니 아무 말도 않고 길을 뛰어내려간다. 홍섭이 뒤쫓아간다. 용비! 잘못했어! 용비는 걸음을 늦추었다. 성났나? 대답이 없다. 걷기만 한다. 용비! 성났나? 역시 대답이 없었다. 거의 집 앞에까지 다다랐을 때 용비는 돌아다 보았다. 화내지 않았어. 요 다음에 또 그러면 정말 성낼 거야. 홍섭은 소년처럼 풀이 죽는다. 혼처 용빈이 서울로 간 뒤 집안은 잠잠해졌다. 용빈이 없어짐으로써 용란은 그 전투력을 잃은 듯했다. 그렇다고 해서 기가 죽은 건 아니었다. 옛날로 돌아갔을 뿐이다. 속치맛바람으로 뜰하늘 왔다갔다 하면서 이수일과 심수네의 노래를 흥얼거리곤 했다. 마음이 내키면 부엌일도 거들었으나 그릇을 깨기가 일쑤였다. 요노무 개야. 와 여기다가 똥을 싸노. 발을 탕탕 구르며 개를 꾸짖는 용란의 해맑은 목소리가 가을의 오후를 흔들었다. 아마 모르고 개똥을 밟은 모양이다. 그녀는 제주도에나 가서 보재기나 됐으면 꼭 맞겠다. 보재기는 해녀를 뜻합니다. 한실댁은 바느질을 하며 중얼거린다. 용란의 광증이 머지니 남북 그런 생각이 되살아오는 한실댁이다. 남들은 그것도 자식이라고 집에 붙여놓으니 어미가 너무 자식을 귀히 여겨 제멋대로 길러서 그러느니 큰딸은 과부가 되고 셋째 딸은 가시나가 서방질을 했으니 그 집구석에 딸을 누가 데려가겠냐는 등 말 좋아하는 이웃들 간의 뒷공론이다. 내 살 때여 개 못주듯 낳은 자식을 어쩔꼬 자식을 인력으로 하나 다 내 팔자에 타고난 거로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들이닥쳤다. 서울에 있던 용빈과 홍섭이 경찰에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날아왔다. 1929년 10월 25일 광주 학생 사건이 발단되었다. 그해 11월 3일 광주고보 학생들이 1인들의 광주 중학을 습격함으로써 사건은 확대되었다. 전국 학생들은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한거하여 일어선 것이다. 이 통해 홍섭과 용빈도 피검된 것이다. 김약국과 정국주는 서울로 올라갔다. 빌어먹을 놈. 공부하라고 서울로 보내놓으니까 무슨 지랄을 해서 콩밥을 먹는 놈 말이다. 살림 다 했어. 다 해. 말없이 담배만 피우고 있는 김약국과 반대로 정국주는 안절부절 못한다. 회색 두루마기의 회색 중절물을 눌러쓰고 검정 구두를 신은 소소한 김약국 차림과 매우 대조적인 정국주는 뚱뚱한 몸집에 투박한 외투를 입고 단장까지 들었는데 마치 눈사람만 같다. 눈이 부리부리하고 뭉실한 유자코에 입가에는 흉터가 있어 아주 상스럽게 생겨먹은 얼굴이다. 선병질적이며 귀공자 같은 인상의 홍섭을 도저히 연상할 수 없는 아버지다. 며칠 동안 경찰서 신세를 지고 홍섭과 용빈은 무사히 풀려나왔다. 이놈아. 떡이나 묶고 기경이나 할 거지. 니가 뭘 한다고 건방지게 설치고 댕기노. 노발대발이다. 그러나 김약국은 조용히 용빈의 모습을 살핀다. 욕 봤다. 맞지는 않았나. 예, 아버지. 아무 일 없었어요. 홍섭은 얼굴이 해식해지고 풀이 죽어 있었으나 용빈은 건강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허참. 김약국이 이거 이래서 지바이 되겠소. 하라카는 공부는 안 하고 이런 일에 손발이 맞았어야. 으응. 이미 양가에서 무격된 그들 사이다. 그래서 정국주는 미래의 며느리인 용빈을 싸잡아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었다. 젊은 사람들이 그만한 혈기도 없어서야 쓰겠소. 김약국은 이번엔 해숙해진 홍섭을 살펴본다. 눈빛이 싸늘하다. 용빈의 대범한 태도에 비하여 홍섭은 너무나 존재가 미약했다. 김약국은 눈을 돌린다. 여관방 창밖에는 앙상한 나뭇가지가 있었다. 이 무렵 통영에서는 한실댁 혼자 가슴을 앓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다. 개심네까. 고양이처럼 가볍게 걸어 들어온 사람은 이마가 홀딱 가진 중늙은이 여자였다. 전에도 몇 번인가 김약국 집에 드나들던 매파였다. 아, 할머니요. 나는 누구라고. 한실댁은 세상만사가 귀찮은 듯 손님을 청해드리지도 않는데 그는 방으로 들어섰다. 무슨 일로 오셨소? 다름이 아니라요. 댁의 천일을 말해보라는 사람이 있어서 왔습니다. 우리 아아를요? 에휴, 지금 무슨 경황이 있어야지. 참, 둘째 천일이 붙잡혀갔다면요. 금년에는 무슨 죽을 운순고. 참, 기도 안 차요. 설마 여잔데 어떨라고요? 딴 데서도 학생들이 많이 재피갔댑니다. 뭐, 독립을 시켜달라고 그랬다면요. 매파는 목소리를 죽인다. 낸들, 알 수 있었소. 뭐, 다들 그런 말을 했었지만 지척이라 가볼 수가 있단 말가. 날씨까지 이리 차운데 아주 고생이 되겄소. 와, 아니라요. 꼭 십 년이 되는구만. 그때도 이런 난리가 한 분 있었지요. 우리 집 영감쟁이도 장에 갔다가 목물을 홀딱 뒤집어쓰고 벌벌 기어들어오지 않았것소. 그때도 순사들이 사람 많이 잡아갔지요. 홀딱 까진 머리에 딱부리 같은 눈을 굴리며 가만가만 소곤거린다. 한실댁은 가슴 위에 맷돌이라도 얹은 듯 답답하고 기가 찼다. 매파는 그때 누가 죽었느니 누가 다리를 분질러 병신이 되었느니 하며 한실댁의 마음을 소란하게 한다. 아이고, 참네 봐라. 깜빡 잊어뿌리고 있네. 저, 댁의 천희를 어짤랍니까? 적당한 데가 있음 치아야지요. 천희라니. 서울에 아이는 정원한 데가 있고 넷째는 아직 나이가. 형들이 있는데 그냥 보내겄소. 용란의 말은 의식적으로 빼버린다. 와, 서울간 천희 밑에 있지 않습니까? 뭐요? 용란이 말입니까? 한실댁은 저기 놀란다. 바로 그 제일 이쁜 천희 말입니다. 대체 누가 우리 가을을 찾소? 최상호 영관 댁에서요. 뭐요? 그 매가리까나는 최상호 영관 말이요. 한실댁은 반문하면서 펄쩍 뛴다. 와, 아니라요. 그, 그 영감쟁이가 와! 와, 우리 아아를! 다 늙어가면서! 얼굴이 벌개진다. 아무리 버린 자식이기로서니 차라리 그럴 바에야 한돌이에게 그냥 내맡기는 편이 낫지.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참, 성미도 급하요. 그 영감님한테는 눈이 시뻘은 마누라가 있는데 설마 노망을 하지 않고서야 그럴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 깜으로 말을 한다니까. 한실댁은 어리벙벙하다. 동영바닥에 천희가 허다한데 하필 우리 용란이래? 믿어지지 않았다. 정미소를 경영하는 최상훈은 부자였다. 좀 인색하다는 소문이 있지만 집안도 좋았다. 결코 품행이 좋지 못한 용란을 며느리 삼을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다. 천희야 많고 말고요. 그 집에서 며느리 깜 구한다문냐. 그러나 연봉이 따로 있는 깁니다. 아, 총각이 여기만 장가 들겠다니 어쩜 내까? 인물 좋은 것도 복이지요. 매판는 은근히 흠 있는 몸이지만 인물이 좋아서 그런 곳에서 청혼을 한다는 것을 외연에 비친다. 내서 뭐합니까? 우리 집 영감이 오셔야지요. 그거야 그렇지만 이런 좋은 혼처를 김약국인들 마다 하시겠습니까? 서둘러 하도록 하시소. 매파가 돌아간 뒤 한실댁은 그냥 어리벙벙할 뿐이다. 좋은 일, 굳은 일이 한꺼번에 닥치니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복잡하기만 하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차츰 날씨도 조여들기 시작하였다. 우물가에도 살얼음이 얼었다면 그 고장에서는 가장 추운 날이다. 그러나 바다는 잔잔하고 한낮이 되면 햇볕은 따사로워진다. 어허, 이거 날씨가 더 추워야 할긴데. 누가 아니래. 작년에도 대구어장이 글렀는데 금년에도 그래서 낭패앙이가. 의장 애비들 대구어장 내리놓고 애가 타겄다. 선창가 선술집에서 해장국 한 대접에 해장술을 하면서 주고받는 지개꾼들의 대화다. 해장국을 훌훌 마시는 지개꾼들의 지저분한 수염 사이로 김이 뿌옇게 서린다. 자욱한 아침 안개 속에 부득가는 차츰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발동선이 통통거린다. 작은 통구맹이들이 아침을 헤치고 하구에 모여든다. 대구어장이 잘돼야 의장 애비도 좋고 술장사도 좋고 우리도 좀 벌어묻고 살게 아이가. 내가 아나 자네가 아나 용왕님의 조화를 지개꾼들은 가을 한철은 장배에서 푸는 장작을 날라서 한몫 본다. 해장을 끝낸 그들은 떼묻은 주머니를 끌러 세임을 치른 뒤 일어섰다. 입을 닦으며 지게를 짊어지고 그들은 세터 아침장으로 간다. 여기서 세터는요. 산을 무너뜨려 바다를 메운 곳을 말합니다. 세터 아침장으로 간다. 그곳에서 아침마다 파시가 벌어지는 것이다. 김약국집에서는 대구어장을 오르내림으로써 쌀이야 된장이야 젖군들 뒤치다거리에 어수선한데 용란의 혼사마저 겹쳐서 대혼잡이었다. 용비는 경찰서에서 나오자 이내 김약국을 따라 내려왔다. 마침 겨울방학이었기 때문이다. 용란의 혼인은 뜻하지 않게 빨리 진척되었다. 최씨네 집에서 금년 내로 혼사를 하자고 서두르는 바람에 섯달 스무사흣날로 날을 받았다. 이쪽에서도 용란을 빨리 처분하기를 원했으므로 의 좋게 일은 된 셈이다. 혼산말이 1, 2년씩 끄는 데 비하면 그야말로 전광석화 시기다. 조촐한 혼수가 왔다. 금봉채에 한양중 가락지. 옷감도 많지는 않으나 모두 값진 것이다. 한실댁은 만족하였다. 시험이 될 사람이 참 맵잡는 값입니다. 뱀이 잔물도 씻어먹을 사람이지. 용란이가 좀 골 빠질기다. 한실댁 말에 윤씨가 대꾸했다. 여기서 배민이라는 거는요. 좀 말이 어려운데 어련이라는 뜻의 경남방언이라고 하는데요. 반어적인 의미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옷걸음 한짝 못 따라 입는 우리 용란이가 그런 집안 가서 살겠습니까? 걱정입니다. 다 지 팔자지.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되나. 인복이 있음은 그런 것도 귀엽게 보아줄기고 온갖 숭이 다 묻히니라. 아이고 아이고 지바라. 용숙이 방문을 화닥닥 열다가 아이고 크놈이 오셨습니까? 오냐 니는 이제서 오나 뭔지 하는 일 없이 바빠서요. 날씨도 되게 춥다. 떡살 담근기 울겠네. 떡이 서울면 어쩌지요? 용숙은 입술을 달달 떨면서 장갑을 빼고 아랫목에 깔아놓은 자리 이불 밑에 손을 밀어넣는다. 아가 떡이 설문 좋단다. 그렇게들 말을 하대. 그라믄 나도 오동지 섯달에 시집을 갈거로. 용숙은 까드라지게 웃는다. 자주색 양단 두루마기를 입은 어깨가 흔들린다. 흰 조젠 목수건에 파묻힌 턱선이 곱다. 혼자 늙겠나? 윤씨는 혼잣말처럼 뇌고 혀를 끌끌 찬다. 아이, 크믄니. 빈말이라도 그런 말씀 마시이소. 그렇잖아도 용란이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듣기 싫다. 너는 말말이 용란이다. 와, 용란이는 걸치고 나오노. 한실댁이 화를 낸다. 토요바닥이 티비지게 소문이 났는데 어머니 혼자서 아홉폭 치마로 감싸준다고 숭이 어디 묻힙니까? 용숙은 금세 셀쩍해진다. 아가, 그런 소리 안하니라. 사람 후 팔자를 인력으로 하나. 망신쌀이 틀면은 할 수 없니라. 성인 니까지 그라믄 그게 어디 붙이겠노. 윤씨가 점잖게 타이른다. 여태까지 자기 자신도 한실댁이 자식을 잘못 길러서 그렇다고 생각하였으나 어미 간장에 피가 지는 것을 모르고 냉큼 냉큼 말을 하는 용숙의 꼴이 사나웠던 것이다. 하늘 보고 침을 뱉어봐라. 니 얼굴에 침이 안 떨어지는가. 내 살 떼어 걔 못 죽어. 남이 숭을 봐도 뭐 할 낀데. 시상해. 한실댁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 돌았다. 아들 형제를 남부럽지 않게 공부도 시키고 큰아들은 의사까지 되어 모든 근심 걱정을 더한 윤씨 앞이라 더욱 서름이 북받치는 모양이다. 나는 모르겠어. 거꾸로 하든가 올케 하든가. 참네. 영해선 매맞고 집에 와서 계집 친다더니 날 보고 화풀이 할란가. 용숙은 방문을 열고 후딱 나가버린다. 요망스럽게. 윤씨의 입에서 말이 절로 나왔다. 무슨 버릇짝머리인고. 다시 말이 나왔다. 자식을 너무 귀히 키워서. 윤씨의 입에서 마침내 한실댁을 비난하는 말이 나오고 말았다.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 안 그렇습니까. 죄가 품을 안으라고. 큰 방에서 나온 용숙은 바빠서 돌아가는 혼사찜 일을 거둘 생각은 않고 하느적 하느적 뒤뜰로 돌아간다. 그는 뒤체에 방문을 열고 들어간다. 용란은 드러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우스꽝스러운 유행가를 부르고 있었다. 야, 니 참 세월 좋구나. 안 좋으면 어짤래? 누구에게나 용란은 반말이다. 등배가 없나? 와, 대낮부터 낮아 빠져서 날라리만 부르고 있노. 와, 생 배가 아프나. 용란은 벌떡 일어나더니 꼴보기가 싫다는 듯 밖으로 나가버린다. 여전히 콧노래를 부르며 신발을 짤짤 끌고 나간다. 흥, 별놈의 가신화를 다 봤다. 쇠가죽을 뒤집어 쌓는가. 내 산남부 끌어죽겠는데. 용란의 치마폭을 붙이고 있는 용옥은 아무 말도 않고 열심히 재봉침만 돌리고 있었다. 용숙은 두루마기를 벗어 옷걸이에 걸어놓고 두 손을 다리 밑에 넣으며 앙증스럽게 앉는다. 야이구째, 어디 가시나가 없어서 하필이면 용란이한테 처운을 했을까.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안방에서 부리던 심술이 아직도 삭지 않았다. 생이는? 그라믄 용란이 생이가 시집도 못 가고 그냥 늙어 죽었음 속이 시원하겄소. 재봉침을 돌리면서 용옥이 말한다. 누가 그랬음 좋겠다카나. 하도 이상해서 그러제. 이상하기는 뭐가 이상합니꺼. 신랑이 좋다카는데. 그놈 담뱃불에 찢은 자식인갑다. 실아국에 대친 자식인갑다. 내가 남자라도 용란이 생이처럼 이쁘믄 장가갈락하겠소. 용옥은 여전히 일손을 멈추지 않고 조용하게 말한다. 그럼 청루의 기생들은 와 시집을 못 가는구. 용란이 생이가 청루의 기생입니꺼. 용옥은 처음으로 얼굴을 들고 용숙을 빤히 쳐다본다. 마찬가지 아이가. 다른 사내한테 한번 허신하면 그건 헌계집이지. 더군다나 갓시나아가 서방질을 했으니 잡탕 아이가. 여자라는 것은 인물보다 정조를 지켜야만 비싸게 값이 나가는 기란다. 일장의 훈시다. 생이는 어째서 그리 말을 간둥간둥합니꺼. 남의 일같이. 이 가시나 봐라. 간둥간둥이라니. 니한테 하는 말버릇이꼬. 용숙은 잔뜩 열이 난다. 생이는 동생을 청루의 기생하고 갔다 캄서 동생은 그런 말 못할까요. 제법 다부지게 응소한다. 누가 남을 보고 했나. 우리끼리니 했지. 뭐 이 집 식구들은 그걸 무슨 자랑으로 하는갑더라. 말마리 나만 그르다카고 그녀만 죽기 세운다카이. 절아봐서 못살겠다. 웬만히 해둘 일이지만 가족들이 모두 용란을 비호하니 까닭없이 비위가 틀리는 것이다. 용란이 시집가던 날은 바람이 세게 불었다. 모두 혼산일로 우왕좌왕 했으나 어장일이 걱정되었다. 김약국은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나가버렸다. 처음엔 집안이 벌컥 뒤집어지게 김약국을 찾곤 했으나 결국 이 혼사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나갔다는 걸 깨달았다. 할 수 없이 중구 영감이 신부의 아버지를 대신하였다. 신랑은 비쩍 마르고 혈색이 좋지 않았다. 그렇게 신랑이 달아서 하는 혼사라 했건만 눈알이 풀어지고 통 생기가 없어 보인다. 걸음걸이가 어찌 허황타. 윤씨가 몇 번이고 고개를 흔들며 뇌었다. 어장막 오늘 밤 이른 다 글러묵었다. 배는 천여바오 구석으로 몰아넣고 덴마는 올려놔! 여기서 덴마는 노를 젓는 작은 배를 말합니다. 바람이 휘몰아치고 바닷물이 허옇게 뒤집어졌다. 기두는 바닷가를 쫓아다니며 소리친다. 젓군들은 돗대를 접은 배 두 척을 천여바위 쪽으로 몬다. 거센 물발의 저항은 심하다. 깊숙이 패인 천여바위 안으로 배를 밀어넣었을 때 물발은 다소 부드러워졌다. 닷을 물속에 내리고 암석에다 배 버릿줄을 감아맨다. 이쪽에도 버릿줄을 던져라! 낡은 반 외투에 장화를 신은 기두는 입을 크게 벌리고 고함을 친다. 머리칼이 마구 휘날린다. 배를 천여바위 구석으로 몰아넣은 젓군들은 모래밭으로 뒤쫓아와서 대말을 밀어올리기 시작한다. 조수의 변동이 없는 조금날은 해안에서 멀리 나갈 수 있고 물속이 맑아서 비교적 고기잡이에 유리하다. 그러나 이날은 아침부터 바람이 일어서 배가 멀리 나가기는 고사하고 해안 지대에서도 위험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쳇! 서른아홉, 열여덟에 첫 시집을 갈랬더니 하늘땅이 말린다더니 대구 한 마리 귀경 못하고 이건 무슨 방정인고 에라 술이나 마시자 소리 잘하는 염서방이 턱을 달달거리며 말한다. 바람이사 불든가 말든가 우리네 품파리꾼들하고 무슨 상관인고 알뜰히 한다고 내 살림 될 건가 선주만 잔뜩 돈을 들여놓고 똥이 탔제 갈밭 주새끼처럼 약기로 유명한 뜨내기 김가가 그것참 고소하게 잘 됐다는 투로 말한다. 이 개자식아! 물에서 객이 안 올라오믄 니아가리엔 밥이 들어갈성 싶으나! 바다를 노려보고 서있던 기두가 그 말을 듣자 달려와서 대뜸 김가의 뺨을 치며 버럭 소리를 지른다. 왜 이래요! 콤배파리가! 사람 안 치고 말 못하나! 김가는 맞은 볼을 만지며 노려본다. 뭐! 어쩌고 어째! 니 놈의 심보가 글러무겄단 말이다! 또 한 번 뺨을 갈긴다. 어차! 왜 이러시오 선수! 어디 마음에 묻고 한 소리요! 참으이소! 네! 선수는 기두를 가리키는 말이죠. 어장을 지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몇 사람의 젖군이 막아서며 기두를 무마한다. 기두는 아침부터 골을 내고 있었다. 그런 밭장으로 일하려거든 다 그만두란! 어장에 곰팩이 안 실린다! 얼마든 너가 아니라도 일할 사람은 있다! 기두는 소리를 버럭 지르고 장화로 모래를 차듯하며 저쪽으로 가버린다. 칫! 김약국 딸을 못 낳건 화풀이를 할 작정인가! 젊은 놈이 너무 풀색에 날뛰다가 한 번 골뱅이 들기다! 나도 이래 봬도 사짓밥 5년이나 먹은 놈이다! 김관은 팔을 걷고 나선다. 사짓밥을 5년 먹었다는 건 거센 파도를 상대로 어부 생활을 5년이나 했다는 뜻이오. 그래서 목숨을 걸어놓고 한판 할 용의가 있다는 말이다. 두고 보자! 네 놈이 몇 해나 김약국밥을 먹는 거! 개팔싸개 같은 놈! 김관은 가래를 캑하고 뱉으며 잔뜩 빼물었다. 시끄럽다! 장가를 못 가서 분통이 터져서 안그라나! 이런 날 시집가는 가시나! 풍파 대기 많 컸다! 염서방은 김과를 떼밀고 간다. 니가 잘나서 일색이더냐! 내 눈이 어두워 한장이지! 염서방은 천하태평인 양 신을 낸다. 야! 이 자식아! 화풀이 술이나 한잔 사라! 날씨가 이러니 마음이 싱숭생숭 안하나! 염서방은 노래를 그만두고 김가에게 술 사라고 조른다. 불난 집에 부채질 하라나! 시답지 않게 대답한다. 그러자 땐 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수건으로 귀를 싸맨 곰보가 염생이 물똥 싸는 거를 보았나! 그 자식 술 사는 거를 보았나! 어림도 없는 소리다! 무엇이 어쩌고 어째! 김관은 또 팔을 걷고 나섰다. 바람이 거세게 몰아친다. 사진이 뱅뱅이를 돌며 젖군들의 머리 위를 덮는다. 이거이 모래배락이다! 물배락은 맞아도 모래배락은 처음인데! 어장막을 향하여 옹기중기 모여가던 젖군들은 눈을 비비며 소리친다. 솜을 두껍게 두어 듬성듬성 손으로 누빈 바지와 저고리. 그 저고리 기장이 길어서 반 두루마기 같은데 허리끈을 질끈 메어서 마치 유도복만 같다. 온통 낡고 때가 묻어서 마치 비롱뱅이들의 행열만 같았다. 암만 해도 오늘 밤새 오두막이 날라가겄다. 까딱 잘못하면 설을 거꾸로 셀라! 어! 아이고 어쩌고! 젖군들이 움츠라며 놀란다. 바람소리 속에 처절한 비명을 지른 건 여자 아닌 염서방이다. 우리 살림 다 살았네. 세발의 피 같은 어린 새끼. 쪽박에 밥 담듯이 이리저리 허쳐놓고 어디 갔소 어디 갔소 불쌍한 우리 이마. 천길 물 속에서 문어밥이 되었는가 상어밥이 되었는가. 헷참 과부가 또 생기겠구마. 염서방은 여자 목소리로 한 가닥 구슬프게 뽑다가 실죽 웃는다. 지랄 안하나! 그들은 어장막으로 돌아와서 불을 지피고 둘러앉는다. 가마솥에서 광어 꾹 끓는 냄새가 구수하게 풍겨온다. 궂은 날의 황후는 빨랐다. 어느덧 밤은 왔다. 칠흑처럼 어두운 어장막. 묻 괴물들이 수없이 울부짖고 달려오는 듯한 바람소리, 파도소리. 통영 항구와 아득히 떨어진 여기는 종이섬 어장막이다. 기두는 저녁 대신 막걸리를 몇 잔 들이켜고 드러누은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피로 묵을까 신아? 죽이뿌릴까? 시집간 용란을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한돌이와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그는 그렇게 생각하였다. 사실 그는 김약국이 용란과 혼이 날 마음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까지 용란을 염두에 둔 일은 없었다. 서로가 처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약국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황후라였다. 기두는 벌떡 일어나 담배를 비벼 끈다. 아무래도 울적하여 견딜 수가 없다. 사나이 오기에 자기 입으로 그래도 좋으니까 용란이를 날 주시오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생각하면 김약국이 그 후 자기에게 이런 방구도 없이 용란을 다른 곳에 시집 보낸 일은 괘씸하기 짝이 없다. 그 어른 성품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그라믄 내 잘못인가? 와 한 분 말을 못했을꼬. 막상 용란이 시집을 가게 되고 보니 그런 후회가 절로 난다. 선수! 또 쌈이 붙으심더! 머스마이가 쫓아들어왔다. 박이 터지게 쌈아라 캐라! 기두는 호야를 걷어올리고 담뱃불을 땡기면서 퉁명스럽게 대답한다. 막 장작개비를 들고 싸웁니더! 얼굴에 주근깨를 들어부어 놓은 듯한 머스마이는 코를 벌룽거린다. 장작개비가 모자라거든 노을을 갖다 줘라! 기두는 담배연기를 콧구멍으로 내뿜으며 미동도 안한다.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입니더! 큰일 나고심더! 대체 누하고 누가 붙었노? 곰보하고 떠돌이하고 붙었심더! 노름하다가 곰보가 야방을 쳤다고 쌈이 안 붙었십니꺼! 흥! 그거 잘 붙었다! 했으나 시그머니 일어섰다. 그는 떡 벌어진 어깨를 펴면서 나간다. 사나운 뱃사람들은 걸핏하면 싸움질이다. 싸움하는 현장으로 간 기두의 발길은 떠돌이 김가의 엉덩이부터 걷어찼고 주먹은 곰보의 턱 아래로 날아갔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연달아 떠돌이와 곰보를 치고 박았다. 완력이 쓰이기도 하지만 그는 분명히 화풀이의 아기 치받치는 모양이다. 어떤 배설같은 것이다. 이 님이 깨끗둔 놈아! 대가리 바사부를 끼다! 곰보는 눈에 시뻘건 불을 켜고 나자빠진 채 발버둥을 쳤다. 이 개를 씹어낸 새끼야! 네 놈의 이력을 내가 안다! 내가 알아! 도둑질을 해서 콩밥을 한 해나 먹은 놈 아이가 이 천하의 날도둑놈 같으니라고! 김가도 흐르는 코피를 손으로 막으며 지지 않고 욕설을 퍼붓는다. 기두는 모래를 쓸어 두 사나이의 얼굴에다 퍼붓고 이 개들아! 아가리 탁쳐라! 하고는 빙 둘러서서 구경만 하고 있는 치들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벅수같이 와 서이노! 씨름판 구경이 벌어졌나! 씨름판 구경이 이보다 더 재미있건데! 누군가가 몸을 흔들며 소리쳤다. 마을에서 술을 가지고 온 안악이 술단지 물어내소! 야! 물어내소! 하고 새된 소리를 지른다. 에이! 이 놈의 밥 못 먹겠다! 싸움은 그런대로 끝이 났다. 그 길로 기두는 바닷가로 나왔다. 몸이 날릴 것처럼 바람은 거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뿐이다. 기두는 손가락을 입에 넣고 빤다. 짭짤한 피가 혀끝에 흘렀다. 아까 싸움에서 손가락을 다친 것이다. 그는 방천 밑으로 침을 탁 뱉는다. 맘을 놓고 가시나! 맘을 놓고 가시나! 네, 감사합니다. 예전의 삶은